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하실 감옥으로 밑으로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관이 누나들이 우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갑옷을 좋은걸 입어도 원콤이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유튜브에서 꼭꼭 3일차 1편으로 올라갈거에요 200명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침투당할수도 있겠네 딱 성관이 누나가 딱 기다리고 있죠 저를 이 성관이 누나는 보자마자 사실 달려가줘야돼 안그러면 힘들어요 지금은 지금 아마 땜지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아 잠깐만 야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아 야 체력 줄어든거 봐 지금 나 체력 떨어진거 보여 지금? 체력 오지게 떨어진거 보이냐 지금? 반깎였잖아 귀신 범고래니 팔로 고마워요 체력 떨어진거 봐 체력塞 Pizza 체력 떨어진거 봐 체력? 바로 달려들어야되 이거는 달려들어서 어 뭐야 어어어어어 원콥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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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누나는데 뭐야 이거 야 체력 미쳤다 나 체력 줄어든거 봐 우와 미친 미친 와 와 미쳤네 이거 아еж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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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Give me me 마지막 안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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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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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졌따리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춤췄다리 춤췄다리 나랑개님 팔로 고마워요 망했다 그치 하하하하하하 하아아아 으아 누나 누나 누워있어 누나 누워있어 너 뭐하냐 이마 뭐해 공부 안해? 개학인데 뭐하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어 어디서 또 소리가 나네 천천히 좀 가드를 하가면서 갑시다 선간이 누나들 이대로 끝나지 않아 더 있어 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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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 왜 어어 깜놀이야 어어 어어 깜짝이야 어 개깜놀 어어 깜놀이씨 어 놀래라 일로가면은 이제 오른쪽에 오른쪽에 선간이 누나가 딱 있거든요 저쪽에 딱 있어요 어 저 누나가 가동하기 전에 가서 어 누나 개좋나 아 됐다 이 정도면 아 됐다 이 정도면 여기는 잔불 먹으러 다녀야 된다 이건 진짜 이거 잔불 안쓰고는 못게 어 소리봐 어 소리봐 아 여기 여기 보면 도마뱀이 숨어있거든 그러면은 근데 나 1회차 때는 내가 여기서 도마뱀을 소리만 듣고 한 마린 잡았는데 추가적인 한 마린 벽에 꼈어가지고 못봤었어요 제가 여기 도마뱀이 여기 숨어있거든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얘를 죽여도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 어딘가 있는거 같더라고 층이 다를수도 있고 여기가 지금 내 쇼컷을 연건가 아 소리봐 미쳤어 아 소리봐 미쳤어 아 소리봐 미쳤어 제가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여기서 어 그렇죠 저기서 왔죠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이를 지나갑니다 여기 지나가서 자 지금 가야되는 길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여기도 뭐 열 수 있는 반대편에서 열거나 그럴걸 자물쇠가 걸려있고 이런게 되게 많아서 자 공략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공략이 가라는대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올라가는게 맞아요 여기 일단 올라가는게 맞구요 자 일단은 갑시다 일단은 가야돼 일단은 여기 맞아요 여기는 내가 휘젓고 다닐 수가 없어 사실 선간이 누나들이 진짜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 휘젓고 다닐 수가 없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던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여기서 선간이 누나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꽂아주고 오케이 여기 선간이 누나들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어 일단은 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게임 천천히 게임 천천히 게임 천천히 어 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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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신망 개신망 어 개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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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일로 가면 안돼 다리 다리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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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야 이거 왜 지냐 이거를 아 이걸 지네 내가 이걸 지네 내가 아 이걸 내가 지네 쥐약 하나 사가지고 다 뿌려버리고 싶네 저거 쥐약을 딱 사가지고 그냥 음식에다 담가주고 싶네 어 좋다 좋다 피 안달았다 아 피다네 내려가고 잠불 하나 깔까 그러고 하다가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쟤 잠불 하나 까보자고 그냥 떨어져 잠불 하나 까게 아 마다님 고맙습니다 할로우 고마워요 자 갑시다 여기서 그냥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자 떨어지고 아이고 아우 개 아프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고 자 체력 빨고 게임 시작하자고 아 잠깐만 자 체력 얘를 잡아야 길이 나오나 여기 원래 길이 좀 있긴 있거든 여긴 올라가는 길이고 아 여기야 저기로 가면 화똑불이 있던 걸로 내가 기억한다 화똑불 먼저 찍고 깨도 되겠는데 아 그래 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낫겠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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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면 딱이에요 여기 위에 내가 화똑불이 있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여기가 바로 처음 화똑불인가 그런 것 같죠 그러네요 자 이제 거인 거인 잡아주겠습니다 자 거인 잡으러 가죠 거인을 잡아야 될 시간이다 혹시 모르니까 올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죽을 수도 있어 야 거인 잡으러 갑니다 갑시다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어우 쥐들 오진다 쥐 개오져 쥐컨 오져 쥐컨 오져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군맞 깨긴 아 쥐가 있구나 쥐가 이게 없으면 얘 거인 잡기에 너무 쉽긴 하겠다 아 딱 공략포입도 찾아냈다 아킬레스건이야 아킬레스건 좋아 좋아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아킬레스건만 노리면 되네 좋네 좋아 이게 특이하게 거의는 피가 안보여요 감으로 잡아야됩니다 이게 피가 달고있는거에요 좋아 좋아 여자 좋아 죽어라 거의나 자 죽어라 거의나 체력빨고 어 뭐야 아 죽었네 어 깜짝이야 나 뭐 뒤에서 뭐 뒤치기다 온 줄 알았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다 싸그리 그냥 싸그리 싸그리 평정데스 싸그리 그냥 어 됐어 어 싸그리다 평정 됐어 역시 잔물을 먹어줘야돼 됐구요 어 똥이 똥을 주네요 먹어줘iable 말robi 위 분 Case 잘